자, 266페이지 매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속성을 위해서 계약금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갈 건데요. 계약금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보통 계약금을 먼저 주잖아요. 10억짜리 계약에서 계약금 1억을 주기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런데 계약금 1억을 주기로 하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에 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에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말하죠. 대표적인 요물 계약이다. 계약금 1억을 실제로 줬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주기로 합의만 해서는 안 된다. 전부 다 지급했어야만 된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금 1억이다. 그랬는데 아직 계약금을 하나도 안 줬어.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해제권이 있어야 해제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해제를 못하는 거니까 계약은 유효로 있는 거죠? 오늘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금은 목요일 날 주기로 했어. 그러면 오늘 계약 도장을 찍고 나면 항상 그렇다니까 아씨 내가 잘못한 거 같아. 내가 믿지는 거 같아. 항상 내 이런 마음은 다 생기는 거죠. 내가 손해보는 거 같아. 그래서 계약을 깨고 싶어. 깰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도장을 찍지 마시라고요. 그 전에 도장을 찍으려면 이건 내가 감수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9천만 지급한 상태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아직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매순이 계약 해제하려면 천만 원 갖다 주면서 해제해야 된다고. 됐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 100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9천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약정계약금 1억을 기준으로 100을 상환할 것이냐 인데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1억 곱하기 2로 해서 계약을 해제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2억인데 다만 여기서 천만 원 덜 받았으니까 천만 원 빼고 1억 9천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인 거라고.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거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은 이게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요. 증약금으로서 기능을 해. 증약금으로서 증약금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계약 체결의 증거 이게 최소한의 기능이죠. 만약에 아무 계약도 안 맺었으면 이런 계약금을 안 줬을 거 아니에요. 계약을 맺었으니까 뭔가 계약금을 준 거지.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해약금으로 기능을 하는데 다른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추정된다. 근데 이게 위약금이 될 수도 있어. 위약금인데 위약금은 뭔 말이에요? 위약금은 무슨 뜻이에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주기로 하는 돈 이게 위약금이죠. 근데 채무불량은 그게 계약을 위반한 거죠. 채무를 언제 언제 이행하기로 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약금이 되는데 위약금으로 되려면 반드시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특약이 보통 붙어요. 매수인이 위약할 시에는 계약금 1억 원을 몰수하고 매돈이 위약할 시에는 이 배액을 배상하기로 함 이런 식으로 특약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위약금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위약금이 되면 이게 위약 벌이 아니고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준다. 이 말인 거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을 해줘. 됐죠?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해약금과 관련해서 이거는 언제까지 해제할 수 있다고요? 당사자 일방이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전까지만 하는데 교부자 이 사람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령자 이 사람은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아까 근데 이 배액을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약정계약금을 기준으로서 배액을 상환한다. 9천만원만 받았어. 그러면 9천 곱하기 2가 아니고 1억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상환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문제는 매수인 같은 경우는 매도인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그 계좌번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피해버려. 그랬을 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때 뭐 하면 된다고요? 제공했으면 됐지 공타까지 할 것은 아니다. 됐죠? 제공만 하면 됐지 공타까지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거 중도금 지급하는 거 이게 이행에 착수하는 거죠. 이건 이행에 착수하는 거 맞죠? 이행에 착수하는 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해줄 것을 체구하면서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청구하는 거야. 야 빨리 등기소에 가자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행에 착수가 되는데 다만 그냥 단순히 이행을 체구하는 거요. 이행을 체구하고 소송을 제기를 했어. 이런 것은 이행에 착수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또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어. 이런 것들은 이행에 착수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허가와 관련해서 아직 허가를 받기 전에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다 그랬죠? 그래서 허가 전에 해제할 수 있다 그랬었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다른 이유로는 해제를 못한다고 채무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채무 불량을 이유로 해서 해제 못해. 그런데 계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그랬었죠? 계약금 해제만 돼. 그런데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허가를 받아서 뭐가 됐어요? 유효가 됐죠? 유효가 됐지만 허가를 받은 것이 이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니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다. 이것도 잘 봐 두셔야 된다. 헷갈려. 허가 전에 허가 받은 후에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이거예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매도인 해제 못하죠. 매도인 해제 못해. 그런데 그 매수인은 그러면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매수인도 해제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상대방은 물론 그 자신도 해제를 못한다. 어떤 사람이든 이행에 착수하면 그냥 거기서 끝이야. 쭉 진행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톡제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중도금 지급하는데 좀 낌새가 이상하네.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요? 이행기 전에 빨리 줘버리면 된다고 했죠? 이행기 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없는 거라고요? 있다. 그랬었죠. 그쪽에서 해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빨리 줘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행기 전 이행에 착수하는 것을 말리지 않아.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원래 중도금 날짜가 9월 20일이에요. 9월 20일이면 9월 20일까지 매수인이 안 줘도 되는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죠.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거예요. 미리 주는 건 절대 안 말린다. 네. 그래서 이행기 전 이행에 착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다.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우리 계약 해제를 하면 이렇게 매매 계약 해제를 하면 이 계약도 소급해서 모여야 되는 거 맞죠? 이것도 해제니까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원상회복 문제가 왜 안 생긴다고요? 이행에 착수 전이니까 이행에 착수한 게 없잖아요. 이행한 걸 이행한 게 있어야 돌려줄 게 있지. 원상회복 할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한 가지 손해배상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이게 뭐라고요? 채무불행이 아니니까 채무불행일 때 손해배상을 하는 거라니까요? 됐죠? 그래서 이런 거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계약금 해제가 되지만 아까 우리 법정 해제권 발생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죠. 채무불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권 생길 수 있는 거죠.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아직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매순이 중도금 날짜를 안 지켜 그럼 이행 지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에 의한 해제도 가능하죠. 아직 이행에 착수한 게 없으니까 근데 또 채무불행이 있네? 채무불행으로 인한 해제도 가능하다. 이 말인 거죠. 채무불행을 유래해서 해제를 했어. 그러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에 관해서 한번 봐보자고요. 매매 계약 값과 을 사이에 이 X를 10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치기로 했어. 그런데 요게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거요. 그런데 재산권 이전해 주는 게 매매 계약이라니까요. 우리 재산권 그러면 어떤 게 있다고요? 재산권에 뭐가 있다고? 그쵸? 뭐가 재산권이라고요? 하여간 돈 되는 거 돈 되는 건 재산권이야.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 되는 건데 재산권 그러면 민법에서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이것들을 말한다. 다음에 또 잊어버리세요.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 매매를 계속 했잖아요. 그죠? X부동산 매매를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도 매매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되는 거죠? 채권 매매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되죠? 지식재산권 매매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된다고. 하여간 돈 주고 사는 건 다 이게 매매인 거예요. 돈 주고 거래를 하면 다른 거로 바꾸면 교환이고 그런데 그런 걸 꼭 그냥 줘. 그러면 그게 증여라고. 우리 계약법 파트에 맨 처음 나오는 게 증여예요. 증여가 좋아서 먼저 나왔나? 증여, 매매, 교환 이렇게 가요. 아셨죠? 그래서 무상으로 주면 증여 돈 주고 사면 매매 다른 걸로 바꾸면 교환 됐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채권 매매 지식재산권 매매가 되는데 물권도 봐보세요. 여기 조금 더 나가서 보면 소유권 매매만 공부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데 물권이 소유권만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거 매매 돼야 안 돼요? 지상권, 전세권 매매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에서 지상권, 전세권 처분의 자유가 있다 그랬죠? 그럼 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상권 팔 수 있어. 전세권도 팔 수 있어. 됐죠? 참고로 저당권 이런 거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긴 있는데 얘는 지가 먼저 나서지는 못해. 아셨죠? 춘향이가 갈 때 따라가는 거지. 그죠? 그거예요, 그거. 어쨌거나 매매가 되긴 하죠.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런 뜻인 것이다. 아주 생기초적인 얘기들이다. 이걸 한번 봐두시오. 근데 이걸 생기초를 시험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 그래서 지금 참 참고로 저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건 얘기를 안 하는 걸 기본 원칙을 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한번 봐보자고요. 이게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인 것이 봐보세요. X를 넘겨줄 채무가 있어. 대금을 줄 채무가 있어. 이게 쌍무계약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인데 유상계약은 출연을 하는 거예요. 출연. 출연이 뭐라고요? 주는 거. 내놓는 거.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 걸 마이너스 시켜서 상대방 걸 플러스 시키는 거. 증여는 출연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 있지. X를 주잖아요. 공짜로. 근데 출연을 한쪽만 하는 거야. 그건 무상인 거야. 무상원조가 그런 거잖아요, 무상원조가.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못 사는 나라에 저 아프리카 빈국에다 뭘 줘. 주는 거라니까. 출연이 있는 거라니까. 근데 대가를 받지는 않죠. 그런 걸 무상이라고 한다고. 근데 여기는 대가가 있잖아요, 대가가. 서로 내놓죠. 서로 출연을 하는 거야. 그런 걸 유상이라고 한다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우리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쌍무유상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매매 계약이 유상 계약의 대표 선수야. 아셨죠? 그래서 유상 계약인 이 매매 계약에서 규정해 놓은 것들을 굳이 여러 군데에 다 말하려니까 아이고 입아포 손아포 종이 많이 들어가 잉크만이 들어가 그래서 두뇽을 해줘버려.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 매매 편에만 있지만 매매 편에만 규정해 놨지만 교환에서도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죠. 임대차에서도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아셨죠? 문제 될 때 아예 567조에 써놨어. 다 매매처럼 처리해라.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유상 계약 다른 유상 계약에 준용된다. 이렇게 말한다. 됐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니죠. 몰라도 상관없어 이거. 아니 꼭 다 알려고 할 필요 없. 이걸 다 알면 재수 없어진다니까. 다 알지 말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볼게요. 이제 우리 요거요. 매매 계약을 이렇게 맺어요. 매매 계약을 맺을 건데 매매 계약 맺을 때 이 X 그 다음에 대금 10억 이런 게 확정돼 있어야 돼요. 확정할 수 있으면 돼. X 할 수 있으면 돼. 아 진짜 너무 잘해. 정책에서 공부했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꼭 확정돼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매매 계약을 맺을 것을 미리 계약해 둔 것도 가능해요. 매매 예약이다. 예약이면 앞으로 매매 본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요거는 이 본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어도 그렇지. 예약은 본 계약을 맺을 것을 미리 약정한 거라고요. 맞았죠? 미리 계약 맺은 거다. 그런데 이 예약은 예약을 하면 반드시 예약해놓고 막 마구 깨면 돼야 안 돼요. 식당도 예약해놓고 마구 깨면 돼야 안 돼. 원래는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페널티가 있는데 페널티를 안 물리는 이유는 손님 앞으로 떨어질까 봐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원래는 페널티를 부담하는 거라니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예약은 앞으로 본 계약을 맺어야 될 채무를 부담하는 거야. 왜 채권행이 의무부담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예약은 아셨죠? 그런데 이렇게 매매 예약을 맺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줘요. 일방이 예약 완결권을 갖는 거예요. 일방 예약은 뭐냐면 일방이 예약 완결권을 가져서 예약 완결권 행사가 있으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가등기담보법에서 대물변대 예약을 맺고 고리대금업자들 맺고 가등기를 해두는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매매 예약을 해요. 매매 예약으로 등기가 돼 있지 대물변대 예약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뭐로 돼 있다고요? 매매 예약 그러면서 이제 가등기를 해두는 거죠. 그런데 봐보세요. 이 예약 완결권 이거는 이걸 행사를 했더니 지금 예약 완결권 행사하기 전에 매매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한 거죠. 그랬는데 이 예약 완결권 행사를 했더니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형성권이라고 한다고 형성권은 기본적으로 재척기간에 걸려 소멸시효 이런 거 몰라 재척기간에 걸리는데 재척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10년인 거예요. 10년 이렇게 된다. 그런데 언제부터 10년이냐?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이렇게 한다. 잠깐 잠깐 봐보세요. 우리 유효였다가 취소, 해제를 했더니 계약이 무효로 바뀌었죠? 그렇게 만들었죠? 만들었으니까 형성권이 아니야. 형성권이죠. 그런데 취소권 같은 경우는 법에다가 재척기간을 정해놨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정해놨죠? 그게 재척기간이라니까요. 재척기간 맞죠? 그런데 여기는 따로 법의 규정이 없어. 그때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10년 이렇게 한다고. 언제부터? 예약이 성립한 날부터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됐죠?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거를 예약 완결권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인데 문제는 10년이면 가다가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10년 못 10년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또 이상한 얘기네.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는 많이 산단지에 그런데 어쨌거나 너무 길잖아요.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최고라는 거. 최고. 최고를 하고 확답이 없어. 확답이 있으면 확답한 대로 가겠죠. 확답이 없어. 그러면 봐보세요. 최고하기 전에 지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써놨느냐?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상실한다. 잃는다. 아셨죠? 종문에는 잃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봐볼게요. 매매계약 체결할 때 매매계약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쌍방이 균분에서 부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쌍방이 균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게 어 아직 인도하기 전에 인도 전에 과실이 생겼을 때 그걸 누가 가진다고요? 매도인 수중에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많이 나와요.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금을 완납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금 완납을 하면 매수인에게 속한다. 요건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봐봅니다.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X를 이 X를 10만원짜리라고 해보자고요. 10만원에 매매를 했어. 그러니까 달그를 가지고 많이 했었죠. 달기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달걀을 낳았어. 달걀이 뭐라고요? 과실이다. 그랬죠? 천연과실이에요. 천연과실이. 아직 인도하기 전에 생겼어. 누가 가진다고요? 매도인이 가진다고요. 매도인이 그랬죠? 그런데 돈은 또 뭘 낳아요? 돈은 이자를 낳죠. 이자를 낳잖아요. 그래서 이자도 과실이죠. 이때 이런 이자를 무슨 과실? 법정과실. 사용대가가 법정과실이다. 건물을 사용한 대가로 차임. 그 다음에 땅을 사용한 대가 지료. 돈을 사용한 대가 이자. 아셨죠? 다 뭐라고요? 법정과실이다. 이거는 지금 매수인 수중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지급을 했어. 지급을 했으면 달리갈도 챙기고 이자도 챙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때 넘겨줄 때 돈 받은 다음부터 만약에 달걀을 낳았어. 매수인한테 넘겨줘라. 이 말인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담보 책임인데 담보 책임 좀 더 보겠습니다. 담보 책임은 한 해도 안 거른다니까요. 급소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급소. 이걸 딱 정리해버리자니까요. 아셨죠? 그 자세한 내용 몰라도 우리가 그 외운 것만 적용시켜도 문제가 막 풀려요. 그래서 그걸 해보자고요. 담보 책임은 일단 이게 무과실의 법정 책임이야. 봐보세요.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어. 내가 우리 저 마트에서 무슨 캔 하나 산 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는 거. 근데 마트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들고 가는데 말하면 돼 안 돼. 마트에서 어 말하면 안 돼. 손님 끊어진다니까. 어이구 죄송합니다. 고개를 최대한 아셨죠? 아니 일단 귀찮긴 하잖아요. 거기까지 뭐 바꿔줄지라도 사실 기름값은 안 빼주더라고요. 기름값도 빼줘야 되는데 그래서 무과실의 법정 책임이다. 이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게 맞지. 그리고 이제 법정 책임 법에 따여 정해놨어. 이렇게 법에 따여 정해놨는데 이것은 유산계약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 물건이 물건 값을 해야지 되니까. 맞죠? 물건 값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어. 귀책사유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채무불행 책임도 생기는 거죠. 채무불행 책임과 경합 한다는 것이다. 됐죠? 채무불행 책임과 경합한다. 이거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담보책임은요. 계약이 유효일 때 지는 책임이에요. 무효면 담보책임 문제가 생길 게 없어. 만약에 하자 있는 물건을 샀는데 그 계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냥 물건 갖다주고 내 돈 돌려받으면 계산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무효는 그냥 부당이득반한 문제로 가면 돼. 우리 판례에 나온 것들에서는 보면 경매가 무효가 됐어. 그러면 그때 담보책임이 아니고 뭐라고요? 부당이득반한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됐죠?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도 이게 계약이 유효일 때 하는 손해배상이 뭐라고요? 이행익 배상이다 그랬었죠? 실내익이 아니고 무슨 배상이라고요? 이행익 배상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행익 배상을 한다. 이게 유효일 때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긴 해요. 거기서 조금 더 붙여서 만약에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어. 하다가 발생하고 확대되는데 매수인의 잘못이 덧붙여졌어. 그러면 그걸 참작해야지 될까요? 참작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인의 잘못이 있으면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는 게 맞다. 사실 이 원리가 과실상계 원리랑 똑같은 거야. 과실상계 원리랑 똑같은데 우리 법조문에서 과실상계다 이렇게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과실상계라는 표현을 안 써. 안 쓰고 그냥 잘못을 참작한다.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냥 그 원리구나.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이제 이따 임대차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이 계약법 규정들이 이미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미 규정 그랬었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 면제 특약 가중하는 특약 가능한 거죠. 면제 특약만 돼요. 가중하는 특약도 돼요. 면제 감경 가중 다 되는 거죠. 뭐 어떤 식으로 다 되는 거다. 근데 이제 면제 특약을 맺었다고 보자고요. 면제 특약을 맺었는데 아니 그걸 자기는 하자에 있는 것 매도인은 하자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그렇게 면제 특약을 맺네? 이러면 야 이건 완전 사기 아니야? 사기? 그렇죠? 자기는 다 알고 하자에 있는 거 알고 그래서 이 면제 특약 이렇게 하는 것은 하자에 있는 것을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다. 이 얘기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권리하자에서 권리하자에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이 뭐 해야 된다고요? 선이 해야 된다고. 선이 악이면 돼요? 안 돼요? 악이면 안 돼. 악이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그런데 이제 악이 일 때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선이 일 때는 물론이고 악이 일 때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것으로 뭐가 있다고요? 전에 일 때 저당권 행사가 그렇다고. 전에 일 때 저당권 행사는 악이자도 가능하다. 전부 타임 권리 매매 에서 계약 해대권 일부 타임 권리 매매 대금 감액 지원권 맞죠? 그 다음에 저당권 행사는 악이자도 가능한 것이다. 됐죠? 이거 보시고요. 그런데 이 물건의 하자로 가면 물건의 하자에서는 매순이 모일 때만 선이 무과실 이어야 돼. 무과실이 추가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받으셔야 된다. 무과실 이때 헷갈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보자고요. 이 권리 하자냐 물건의 하자냐 와 관련해서 법률상 장애가 있을 때 밑에다 써볼까요? 법률상 장애가 있을 때 이거는 권리 하자요 물건의 하자요? 물건의 하자로 보죠. 권리 하자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법률상 장애 있는 것을 경매로 낙차를 받았어. 경매일 때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죠. 경매는 권리 하자가 있을 때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됐죠? 경매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권리 하자가 있을 때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 물으러 갔더니 그분이 지금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국밥 사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집을 왜 이렇게 썼냐고요? 이렇게 관리하셨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한데?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그 양반 미치겠다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봐봅니다. 재척기간이 있는데 재척기간 재척기간은 이게 권리에서는 몇 년? 1년 그랬었죠? 물건에서는 6개월 그 다음에 재척기간이 없는 게 있었죠? 어디가? 전 저 에서는 재척기간이 없었어. 전부 타임권리 매매와 저당권 행사 저당권은 저당권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행사 됐을 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재척기간이 없어. 그리고 여기서 이 재척기간에 기산점이 있는데 기산점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손이인 때는 언제부터? 안날부터 이렇게 하고 아기인 때는 계약일부터 계약한 날부터 그렇죠? 계약일부터 이렇게 된다. 시간상 문제를 좀 풀고 담보 책임은 이제 여기까지 좀 해두고 담보 책임은 이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드리고 문제를 풀자고요. 266페이지 1번 매매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매매의 목적물은 현존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거 됐고요. 그 다음에 특정물뿐만 아니라 종류물도 매매의 목적물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법률에 관한 유예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 있어서 또 매매 대금은 계약 당시에 확정되어야 한다. 틀렸죠? 예 그래서 이게 확장할 수 있으면 되지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매매의 목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은 재산권 이전이 매매 계약직을 당시 객관적으로 전부 불륭으로 된 경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원시적 불륭을 말하죠? 원무과가 되는 거죠. 원무과 원시적 불륭은 무효 맞죠? 그 다음에 2번 틀린 것은 매매 계약은 유상 쌍무 계약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매매 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 이전 약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가치에 상하는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이때는 교환이 되죠. 교환 매매가 아니고 매매는 돈으로 줘야 돼. 그래서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분류식 계약이니까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죠. 그 다음에 재산권 이전을 목적을 하고 5번 반대급부는 반드시 금전 돈이어야 돼.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매매 예약으로 가시면 1번 매매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물건을 잇잔하여 돈 계약의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도 있자. 가등기 그 다음에 3번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 된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에 본등기 청구 할 때 그 등기 청구권이 채청의 물청이에요. 채청이죠. 그 채청은 누구한테 해야 돼? 그 사람한테 해야지 되죠.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해야지 되죠. 요건 가등기 문제죠. 그 다음에 4번 예약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에 확답을 치고할 수 있으며 확답이 없으면 효력을 잃는다. 그랬었죠.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약정으로 10년을 초과해서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계약자유라니까. 그 다음에 4번 매매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매매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채권행이다. 라고 하는데 채권행이 반대말이 같은 말로 다르게 뭐라고 했었죠? 의무부담행이다. 그랬었죠? 채권행이 채권행이 뭐라고요? 의무부담행이라니까 상대방은 채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의무를 부담하고 그러니까 예약을 해놓고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셨죠? 그 다음에 2번 당연한 것이고요. 번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가등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예약 완결권이 예약 완결권이 재척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예약 완결권은 재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아까 뭐라고요? 예약이 승립한 때로부터 10년 그랬죠? 이게 소멸시험하고는 달라. 소멸시험은 인도받아서 쓰고 있으면 소멸시험이 안 걸렸죠? 재척기간은 그런 거 몰라. 그래서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제도가 재척기간이기 때문에 소멸시험 중단 정지 같은 것이 재척기간에는 없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리고 재척기간은 언제나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보겠습니다. 5번에 계약금에 권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 수성질이 있다. 언제나 그래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 수효력이 있다. 꼭 계약체결할 때 줘야 되는 게 아니죠?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 문제는 생기지 않으나 원사이복 문제는 발생한다. 원사이복 문제도 생길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3번 정답이다. 그 다음에 4번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채무부장 있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약정이 없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특약 없이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틀렸죠? 당사제 합의만으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계약금이 교부됐어야 된다고 2번 매수인은 그가 이행에 착수하였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은 그 이행에 착수했다. 누구든지 했죠. 그러면 매수인 매도인 모두 해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3번 매도인의 채무부여행이 있으면 매수인의 일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두 개는 경합한다 그랬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에 의한 해제나 또 따로 채무부여행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반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계약금 반환이 아니고 배액을 상환하여 그래야지 되죠. 그 다음에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됨으로 추정되는 게 아니다. 그랬죠?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지만 이게 위약금이 되려면 특약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이 될 수 있죠. 특약 얘기가 없어서 틀렸죠. 5번 7번 갑과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1천만원 수수하고 갑이 위약한 경우는 배액을 상환하고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치한다는 약정을 하면 이게 위약금 특약이 같이 있는 거죠. 틀린 것은 1번 갑이 위약한 경우에 을은 자신의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에 상당하는 배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원칙적으로 을은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의 이행을 치고하고 매매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치고 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을이 위약한 경우에 갑은 자신이 끌어온 실제로 입은 손해가 계약금 상당액을 넘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여 초과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 아까 이거예요.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이다. 예정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특약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조금 오버 하긴 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이다. 이 이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정답은 5번 매매 목적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이기 때문에 갑이 관할 권장의 허가를 받았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서 틀렸죠?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제할 수 있다. 8번 갑은 자신의 익수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으로 하는 계약금을 을과 체결하였다. 틀린 것은 1번 을이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요물 계약이니까 전부 지급을 했어야 되고 을이 계약금 지급 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계약금을 지급했어도 잔금 지급을 지체하면 이행치가 되죠? 이행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죠. 3번 갑과 의사의 매매 계약이 무효유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종된 계약이자 종된 계약은 주가 없어지면 종도 없어지는 거죠.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종된 계약도 무효 취소로 소멸되는 거죠. 주종 간에 부종성 부종성 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있어야 있고 없으면 없다니까요. 3번 정답이고 4번 의리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은 증약금으로 수송지를 가진다. 맞고요. 그다음에 의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2행에 착수했죠. 해대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넘어가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금은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맞고요. 2행기 전에 2행에 착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3번은 지나가고요. 4번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고 뭐라고요? 약정 계약금이다. 4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계약금의 수령자는 100을 제공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제공된 금액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아도 공타까지 해야 될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5번 맞다. 10번 갑은 자기소유 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틀린 것은 1, 2, 3번 다 본 거예요. 4번 의뢰, 귀책 사이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이 당연히 갑액에 기숙한다. 이건 틀린데 귀책 사이로 계약이 해제되면 이거 뭐예요?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에서는 뭐예요? 원상이법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계약금 얘기가 나왔다고 이거 돌려주는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는 지금 계약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채무불행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당사다사의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매순의 권리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인도 전 과실은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해야지 되죠. 그래서 1번 정답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이 없는 때에는 매순의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나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쌤쌤이니까 넘겨줬으면 과실이 지금 매순의 나타나 생기죠. 그럼 이자를 주는 게 맞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매순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봤더니 막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등기가 말소드리지 않고 있어. 그러면 돈 다 못 주죠. 이게 대금 지급 거절권이죠.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 틀린 것은 1번 매매 비용은 매매 비용을 매순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약정을 하는데 왜 안 되냐 임대차 전까지는 된다 다 돼 다 돼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는 무조건 채권자 위험 부담이야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된다니까 계약금 계약은 이게 해약금이 되지만 우리 해제 못해 이렇게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2번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네 또 매매 목적물이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 것이고요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한테 생긴다고요 매도인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은 언제부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재촉기간에 걸린다 하나만 더 보고 쉬겠습니다 13번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타인 권리 매매 뉘어죠 그러니까 취득해서 이전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매매 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그런데 3번 담보책임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면책특약 가능하죠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 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라고 해야지 되죠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금방 봤고요 5번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두시고 담보책임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5번 금방 봤습니다 아멘